음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영상은 서귀로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작곡가 데뷔 프로젝트 오피셜한 공지 영상입니다 저는 일전에 강남인디 레코드 워크샵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저렴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었고요 3회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인연을 맺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업의 퀄리티와는 별개로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면서 실용음악과를 나오지 않은 많은 분들이 혼자 음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도 주시고 많은 상담을 하시면서 아 내가 실용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실용음악과 나와서 뭐하냐라고 말을 항상 했지만은 이것이 또 그렇지 않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강남인디 레코드 워크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랬었고요 실제로 어떤 작은 한 하나의 실용음악과 학교가 되길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회 동안 진행하면서 한 회에 보통 3개월 정도를 진행했었습니다 12회차 지휘했었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스스로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었던 거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강남인디 레코드 워크샵을 하면서 너무 좋은데 이 워크샵이 끝난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그걸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계속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혼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정말 성인 군자라든지 선한 영향력 같은 것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이득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하는 강남인디 레코드 워크샵이 아닌 작곡가 데뷔 프로젝트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네이밍 그대로 이제는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를 데뷔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월의 과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데뷔 프로젝트와 함께 한다고 해서 작곡가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네이밍을 그렇게 해요 무조건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어떤 무엇이기 무조건 여러분들이 데뷔할 수 있는 무엇이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데뷔를 100%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곡가 데뷔 프로젝트를 하지만은 그 어떠한 감언, 이설이나 여러분들을 혹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현실 그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작곡가로 데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항상 하는 말이죠 원래 예체능 쪽은 문이 아주 좁은 곳이며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라고요 제가 요거를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강남미디 레코드 워크샵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곳이니까는 그런 분들이 즐겁게 친구와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이곳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곳은 강남미디 레코드 워크샵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작곡가와 데뷔할 감황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음악을 꽤나 많이 하셨던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우대하는 것은 요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현재 다른 분들에게 레슨을 하고 계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레슨을 하고 계신 분이 그 레슨을 그만두시고 오셔야 됩니다 작곡 데뷔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분께 레슨을 동시에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중으로 돈을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탑라이너와 트랙메이커 두 모집 분야가 있고요 한 팀은 두 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오디션하는 오디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음악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강남미디 레코드 워크샵처럼 처음에 음악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런 자리는 다시 한 번 추후에 만들 수 있도록 어쩌면 하반기 때 한 번 만들 수 있으면 강남미디 레코드 워크샵 4회를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총 6명이고요 2인 1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인 1조는 탑라이너와 트랙메이커겠죠 사실 예전에 한 번 슬쩍 말씀드렸을 때 트랙메이커분은 그래도 꽤나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탑라이너 분은 한 분도 없으셨거든요 탑라이너와 트랙메이커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탑라이너 분 많은 지원 부탁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이상으로 받게 되면 제 능력 밖의 일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6명 그 누구에게도 소홀히 하기 싫기 때문에 제가 케어를 하려면요 6명 일단은 6명이 시작으로 되게 괜찮을 수준인 것 같습니다 3팀이 되겠죠 당연히 저에게 메일로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보면은 어떤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제 음악은 여기 있으니까 링크를 보고 판단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링크를 보내주시지 말고요 그냥 mp3로 된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역량이 담긴 파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 그렇다고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음악을 했고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있고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1차적으로 음악적으로 먼저 본 다음에 2차적으로 좀 면접을 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탑마이너 분은 본인이 노래하신 어떤 음악을 저에게 보내주셔야 되겠죠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은 어차피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트랙메이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든 트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노래 같은 것을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트랙메이커와 탑마이너를 잘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 팀으로 만들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된 장르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댄스에 강하다 나는 발라드에 강하다 나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케이팝 아이돌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제일 노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노려볼 계획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많은 장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장르만 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장르는 무엇입니다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가라고 생각하는 신승이 작곡가님과 함께 합니다 일단 신승이 작곡가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악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에도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모 퀄리티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데모 퀄리티는 너무나 좋아질 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은 것을 지도해주고 서포트해 주실 겁니다 사실 승이기형 같은 경우가 개인 레슨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어렵게 모으신 선생님이시니까요 저와 함께 잘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승이 작곡가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릴 거고요 12주 동안 합니다 12주 동안 바로 진짜 리드를 가지고 갈 거예요 이건 연습게임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리드를 가지고 진짜 제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꽤나 진지하고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되게 자세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요 제가 음악을 들어보고 이분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그 수업 자료 같은 것들 그 수업에 대한 내용 되게 세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이 수업의 수업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포트해 줄 건 어떤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ppt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도 되게 많은 어떤 돌발사항 같은 것들을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한 팀인데 한 명이 도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서기로그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데뷔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또 나름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리드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대비시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잘해봅시다 일단 그렇게 해서 3개월 6명 갖고 먼저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할 만하다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아주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그 다음 8명 그 다음 10명 조금씩 늘려갈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남이디 워크숍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업료는 오릅니다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되게 강남이디 워크숍도 그렇고 최대한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는 수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강남이디 레코드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기초적인 음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되게 진지한 수업이 될 거고 저조차도 되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준비되신 분만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저의 어떤 계획 작곡가 데뷔 프로젝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작업실이 어떤 곳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몇 년 음악을 했는지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파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에게 링크 보내면서 여기 들어가서 제가 한 거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떤 위에 있는 위치라서 제가 그걸 받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돈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제가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돈 낭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아직은 때가 안 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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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